현대사회에서 우리 몸은 환경오염물질, 가공식품,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독소는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잠재적으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럼 신체의 전반적인 웰빙에 도움이 되는 해독 특성을 지닌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마늘 마늘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있는 알리신 같은 황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화합물은 신체에서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데 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마늘은 해독과 관련된 특정 효소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2번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산화제, 비타민, 미네랄 및 해독 효과로 알려진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. 설포라판은 간에서 발암물질 및 기타 유해 화합물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. 또한 브로콜리는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몸에서 폐기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3번 호두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, 항산화제, 섬유질에 좋은 공급원입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간, 기능과 전반적인 해독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호두의 항산화제는 신체에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호두의 섬유질 함량은 소화 건강과 규칙성을 지원합니다. 호두의 항산화제